1. 신주 단지 사람들이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신주 단지는 뭔가요? 신주 단지? 신주 단지에 관해서 물어보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신주 단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묻는 거야 지금 신주 단지가 어떤 거라고 알고 있어? 저요? 매니저님은? 신주 단지는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신의 물건이죠 신의 물건이어서 함부로도 손 대면 안 되고 함부로 집에 들여도 안 되고 일단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실 저도 몰라요 우리가 이쪽 이쪽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 여기도 오시는 분들이 애법 있어 그런 문제로 실제 있었던 일을 내가 딱 하나 얘기할게 작년이야 어떤 여자 손님이 여기로 오셨어 어떤 여자 손님이 오셨는데 어느 무당집을 갔는데 시주 단지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시주 단지가 뭔지도 모르고 모신 거야 그 여자분 그래서 그 시주 단지를 이제 일을 하면서 모셔가지고 집에 갖다 놓은 거야 그날부터 막 무서움이 느껴지고 한 축이 오고 무서워서 죽겠다고 이제 그 그 집에다가 이제 일한 지 하루 만에 그 시주 단지를 가지고 그 무당집을 갔어 없애주세요라고 그러니까 그 무당은 또 금전을 응 받아서 일을 해줬어 시주 단지를 없앴어 그래서 그 집에 환란이 말도 못했어 그래서 우리 집에 문의를 하러 왔어 근데 그런 걸 몰랐잖아 나는 근데 어느 분인 거라고 이렇게 시주 단지를 모셨는가 내가 물으니까 여자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누군지 알고 이렇게 시주 단지를 모셨냐 그리고 이게 이제 시주 단지는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다 아무나 모시고 아무나 갔다가 또 이렇게 이제 버리고 하는 게 아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 우리 집에 오신 분들 그러면 어 신기가 있고 시내기는 안 가겠다 무조건 시주 단지 모시면 여기 오는 신도들 다 모셔야 돼 우리 집 신도들 근데 시주 단지는 정말로 함부로 모시는 게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이번엔 실제로 있을 법한 일 한번 일을 한번 여쭤볼게요 신주 단지가 예를 들어서 뭘 옮기거나 뚝 쳤어요 그래서 깨지면 어떻게 해요? 좀 안 좋겠지 그래서 실제로 안 좋고 우리들도 신당에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잖아 혹시나 금이 갈라 깨질까봐 엄청나게 이렇게 신경을 쓴단 말이지 그리고 일반인은 신주 단지를 왜냐하면 저도 뭐 촬영하다가 소품을 옮기거나 그럴 때 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몰라서 만지면 돼 만져도 되나요?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일단은 건들면 안 되지 우리가 오늘 또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여기 이제 이 신당에 있는 물건은 내 거야 내 할아버지 할머니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면 안 돼 아무도 건들면 안 되는 거야 내 물건이니까 하물며 우리 아들이 와도 못 건들지 건들면 안 되지 그럼 일반인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 신의 물건을 건들면 나한테 신이 올 수도 있겠나?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나 예의가 아닌 거지 예의가 아닌 거지 그냥 저는 질문을 드린 이유가 실제로 이런 걸 많이 상상해 볼 거예요 손님들도 안 그렇고 근데 정말로 부득이하게 이 신의 길을 갈 수가 없어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의 환란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와 근데 하는 업원이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해 근데 이제 금전을 벌어주겠다 그 앞장을 이렇게 이제 서서 오시는 조상이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시기는 하지만 쉽게 안 모셔준다는 거 이 신의 길을 놓으면서 여전까지 이렇게 시주단지 딱 해준 사람은 한 분 한 명이었어 딱 한 명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윗대부터 이 신의 길을 왔던 가중이고 근데 이 후손도 신의 가물이 너무나 있어 근데 죽어도 아니 가겠대 죽어도 아니 가겠다 그래서 아 그러면 몸줄을 네가 한번 놀아봐라 그래 하니 할머니가 실려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 모셔라 아 그래서 모셔줬어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 어쨌든 무당 선생님께서의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 그렇지 근데 시주단지는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부당들이 모시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시지 말고요 모셔놓고는 아니라고 해서 또 갖다 버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이 어 에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